안녕하세요. 배우라고요. 황미룩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양과 발전 시공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랑 볼 것은요. 토목공사 시공 그리고 토목공사 관리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토목공사 수행하기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같이 가보시죠. 우선은 수행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 토목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작은 토목에서 시작을 하지만 나오는 내용은 다 토목, 구조, 전기 또는 건축이 포함이 된다면 건축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토목 도면과 일반적으로 구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기 도면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도면을 보여드릴 건데 왠지 토목 도면은 약간 부동산 가시면 보이는 그런 그림 기억하시죠? 뭔가 이렇게 구액이 되어 있고 번호가 막 지번 같은 거 되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에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도면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은 방위표 볼게요. 방위표 사실상 방위표는 여러분들 게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하셨으면 죄송해요. 어쨌든 게임하게 되면 동서남북이 있는 거. 그거 맞아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지작물이 어떤 땅에 딱 정착될 때 이게 남양을 좋아하시죠. 건물 남양.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방향이 있는 걸 우리가 방위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위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얘는 모든 도면에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심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를 직접 그리지 않고 이게 이 설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도형, 모형 만들어 놓은 걸 심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야. 이렇게 삼각형은 이거고 사각형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주의사항, 주기사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뭐 그렇게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표시하는 게 대부분의 주기사항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좀 도면으로 표현하기 힘든 걸 글로 써는 것도 주기사항,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스텐레스 스틸입니다. 내가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는. 이런 식의 말 해놓는 걸 우리가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차수선은 치수선이에요. 우리는 보통 디멘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제가 발음이 정확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치수, 눈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의 껍데기를 우리가 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각에도 눈금이 그려져 있고요. 이런 토목 도면에는 아예 이렇게 자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삼각형이 생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요즘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워낙 태블릿 PC나 이러한 노트북, 그 다음에 PDF, 핸드폰 이런 걸로 도면을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진짜 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면에 재보는 그런 일들은 좀 없는 편입니다. 어쨌든 차수선. 이 정도 거리가 3m야. 이 정도 거리가 20m야.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방위를 제외하고 이 두 개는 늘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에 유독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자, 경사에 대한 사항. 그래서 우리가 종단면도 그리고 횡단면도 이런 것들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지형 이런 것들을 할 때 동일한 높이를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 등고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토목은 유독 그거를 실제 칼로 잘라서 종으로, 횡으로 잘라서 그거를 표현을 해놓습니다. 심지어 시추작업. 우리가 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추작업을 해서 토양의 질까지 표시를 해놓습니다. 물론 태양광에서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터널공사라든지 또는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언제나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종단면도, 횡단면도입니다. 저 땅을 파야 돼서 그랬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는 거는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토목 설계도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공사계획도. 공사계획이니까 아마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진짜 부동산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아파트에 넣고 여기는 A동, 여기는 B동, 여기는 C동, 여기는 경비실, 여기는 공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토지에 우리는 태양광이니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잘 토목에 관련된 작업 내용들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 눈, 물, 장마 이런 거 열라 짜증난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쨌든 조금 짜증나거든요. 그 짜증나는 걸 왜? 우리는 절토, 성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물이 쓸고 지나가면 유실이 되죠. 우리한테 가장 불편한 건 유실되면 제가 다시 퍼오면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퍼오는 것도 일이죠. 그리고요. 기초가 무너지는 게 우리는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도록 우리는 배수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기본적으로 절토와 성토가 되면 기본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물길이 변경되죠.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요? 가장 평탄한 곳. 물은 계속 낮은 대로 이마소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다 평탄한 곳을 다 쓸고 지나갈 거니까 그쵸. 태양광 다 쓸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수 계획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이에요. 구적도. 자,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구분하고 면적을 표시하는 도면으로써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한 거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존에 없는 등고선에다가 평탄 작업을 하고 어레이를 배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런 도면이에요. 그죠? 글로만 배우면 화가 나시죠?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종단면도, 횡단면도예요. 자,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는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많이 안 그려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크를 바로 뿍, 그렇죠? 횡으로 쭉, 종으로 쭉 이렇게 자르면 케이크의 그 단면들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지층도 그렇게 단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주라기공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뭐 여기에 뭐 아메바가 있네 뭐 이런 거 그거, 그 도면이에요. 어쨌든 내가 공사하려고 하는 곳에 종단면도, 횡단면도 이런 것들을 그린다. 그 다음은요. 지적측량. 자, 우선은 용어가 지적측량. 측량이라는 게 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경계를 측량하거나 어디 어디가 분할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황, 지금 상태가 어떻게 측량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지적측량이라고 한다. 어쨌든 우리가 4G선다형이니까 용어만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지형, 실측도. 실제 지형측량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 자, 사실은요. 요즘은 워낙 인공위성 사진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넣습니다. 사회상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적인 모양은 우리는 보통 저도 도면에 실제 인공위성 사진을 도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제 태양과 발전 설비가 될 부지를 선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은 울타리 상세도. 펜스라고 되어 있긴 한데 펜스, 펜스 편하신 대로 쓰세요. 어쨌든 울타리 상세도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계획조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계획조례,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계획조례에서는 이 펜스를 반드시 설치해라. 뭐로? 나무로. 그 다음은요. 우리는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죠.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에서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외에 준하는 곳은 반드시 울타리 담을 설치한다. 몇 미터? 그렇죠? 2미터 이상. 그리고 하단은 15센티 이하가 되도록. 그리고요. 우리는 22,000설로에 연결한다면 5미터. 결국은 펜스 2미터, 2격거리 3미터.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도면들이 토목 도면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설계도서를 검토한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설계도서를 검토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 검토한다는 내용이겠죠? 시공이 가능하냐? 이런 거예요. 시공 가능해? 그렇죠. 가끔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가끔 이상한 도면들을 먼저 본 적이 있어요. 이상한 절벽이 있거나 이런 거 있어요. 가끔은요. 농담 아니고 진담입니다. 어쨌든요. 그러면 시공이 실제 가능하냐? 여가 그려놓은 자재가 실제 있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있네요.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요. 너무 비싼 자재. 이건 어떻게 씁니까? 저희가 상황적으로요. 다음은 우리 3번. 공정별 종합적인 유기관계 검토입니다. 우선은 유기관계.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광 발전설비에서는 기초는 어디에다 넣죠? 뭐 가대는 어떻게 올라가고 그 다음은요. 어레이는 어떻게 가고 자 어레이가 어떻게 나면 접속하면 어떻게 되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 뭐 토막도 똑같습니다. 뭐 땅을 어떻게 파야 되고 어디를 성토를 해야 되고 뭐 필요한 흙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고 자 어디가 높거나죠? 그럼 나는 여기다 단을 만들어야 돼? 옹벽을 만들어야 돼? 출입구는 어디지?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지? 유지관리 도로는 어떻게 만들지? 이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실제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설계 내용의 시공성 공도. 이건 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좀 더 길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요. 설계 내용의 누락 오류. 이거 당연하죠. 우리는 보통 휴먼 에러라고 얘기하는데 인위적으로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옮겨 적을 때에 대한 휴먼 에러? 그리고 실수할 수 있죠. 뭐 팩터를 좀 잘못 넣었다든지 아니면 곱셈을 나누셈을 넣었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계산기 할 때 좀 누르시면 잘 실수하시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런 것도 검토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도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토목 도면입니다. 토목 도면에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드 포인트고요. 이거 시작 포인트 어디겠죠? 이거는 사실상 여기 도로가 현재 있었었던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양광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구적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등고선이요. 결국은 여기를 전부 다 평탄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배수로 배수로 공사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주기사항 주의사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제가 쓰는 말이어서 그렇게 쓰면 우리는 주의사항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모듈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사업 명칭, 부지, 발전 용량, 구성 모듈의 각도 쭉 인버터로 뭘 썼습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표겠네요. 이건 방위표는 그 회사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뭐 십자 표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사자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어쨌든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우리가 예, 토목 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정도니까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뭐 답 찾는 데는 부담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사용자재의 규격. 자 이건 뭐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것만 표시를 해놓기는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거나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살 때 자 특정 회사를 사시죠. 왜 그걸 사시나요? 어 뭔가 신뢰? 아 물론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포함 예, 내가 그만한 돈을 지불을 했을 때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설명서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예, 제조사의 뭐 정격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재를 갖고 와서 조립이라는 걸 해야죠. 시공이라는 걸 하고 설치라는 걸 하고 배선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잘 구현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사에서 나에게 납품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거 모듈을 천 개 사왔어요. 그럼 내가 일일이 더 검수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다 뚜껑 다 열어가지고 맑은 날마다 하나씩 해서 그 사양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천 개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핸드폰 천 개 샀는데 천 개를 다 열어가지고 다 확인한 다음에 판매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쪽으로는 샘플링이라는 걸 할 겁니다. 천 개를 사올 때 샘플링을 해서 내가 검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한다? 그거를 공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인인증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인증기관에 실험을 의뢰합니다.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걸 실험 절차를 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성능을 쭉 명시를 하죠. 자 그게 어디하고 맞아야 된다? 케이스 표준품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에요. 얘는 최소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성적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 대신했는데 내가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공인인증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인인증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가 나한테 있다면 우선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사오는 자재의 모델명하고 시험성적서에 나와있는 모델명하고 일치되는지를 누가 검사한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발주자면 발주자가 검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주자가 권한을 위임한 감리자가 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공사감리자는 어떠한 자재가 현장에 들어올 때 반드시 그걸 검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방서는 어디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네. 설계한 거하고 시방서, 설계도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하고 똑같아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설마 중고품 사오시면 안 돼요. 되셨죠? 우리 또 새거 언박싱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주셨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그거에 가장 표준이 되는 건 뭐다? 한국 산업 규격의 표준이다. 그걸 우리가 KS 표준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 그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산업표준화법 여기에 따른 어떠한 제품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KS 표준품이구나. 좋습니다. 하나 더요. 어떤 거요?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전소를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해야 되죠. 자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발전소하고 또는 한잔하고 그렇게 된다면 고유율 인증제품이어야 되죠. 자 우선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고유율 인증제품도 머릿속에 살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험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그런 얘기 드려요. 나머지는 뭐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은요. 자 공사감독자 누구요? 감리자. 승인을 받아 품질 성능의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자재가 좀 특이하네. 이거 잘 구입하기가 없는 때가 어떤 특정 회사예요. 아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성적서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자 그렇게 시험 성적을 의뢰하지 않고 써야 하는 자재들이 있죠. 너무나도 단순한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의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해야 된다? 감리자가 발주자가 승인을 해야 한다. 되셨죠. 왜요? 이걸로 무슨 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품질 시험이나 검사 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 왜요? 뭐예요? 이게 자재가 간들간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생산업체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뭐예요? 아 나 저 회사 써봤는데 아 전구 맨날 나가던데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무슨 뭐 XS마트에 가셔가지고 램프를 사왔단 말이죠.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왔어요. 근데 하루만 안 돼서 또 뭐 나갔어. 그러면 다음날 가셔서 그 제품 똑같은 거 사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하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써봤는데 아 저 회사 분량이 많아. 아무리 KS 인증 표명이라도 네 뭐 그러면 좀 사오기 좀 꺼리시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누가? 발주자가? 감리자가? 당연한 거예요. 뭐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고요. 자 자재 수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재를 수급한다. 결국은 내가 자재를 확보한다는 뜻이죠. 우리 공사 현장에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죠. 이게 뭐 한두 푼 들어온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재 수급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맞추어 자재 수급을 작성하시고 자 반입 시기를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 나와있는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자재의 반입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 뭐예요? 반입 시기는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되어 있어야 된다. 일주일 전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재는 일주일 전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뭐 기타 등등은 자재 파동이 예상된다면 미리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쌀 때 사나이신 이런 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농담 아니고 진담입니다. 조금 쌀 때 쌀 때 조금 사놓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자재가 금세금세 소모되기는 하겠지만 농담이고요. 그 다음은요. 자재 수급 품질 보증에 대한 건설 자재 부재 이건 뭐예요? 반드시 건설기술관리법의 어떠한 자재이나 부재는 품질 보증 대상이어야 된다. 뭐다? 반드시 이거는 검수하셔야 된다. 뜻이에요. 품질 보증이 인증된 제품이어야 된다. 그냥 막 사오시면 안 된다. 무슨 무슨 다 무슨 소에서 사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려면 자세히 보시면 무너지면 대박사건 이런 애들이에요. 내가 2층 올렸는데 무너지면 대박사건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철근 모래 자 모래 자 우리가 이 모래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죠. 여러분 모래 배사장에 있는 것도 모래죠. 강가에 있는 것도 모래죠. 어떤 걸 사오셔야 되나요? 왠지 콘크리트에 소금이 들어가면 부스러질 것 같은 느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강세사모래 이런 걸 씁니다. 이게 뭐예요? 강에서 포온 건데 세정한 거예요. 한 번 물로 헹군 거예요. 되셨죠? 뭐 그 정도? 물론 굵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떠한 콘크리트에 같이 들어가는 형태 철근 어떠한 구조물의 강도를 담당하는 것들 골재류 우리가 골재류는 자갈 그리고 약간 블록의 형태를 갖는 것도 맞아요. 돌의 형태를 갖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강제 강제는 우리가 다 금속재 결국은 다 뭐예요? 구조의 결국 건물로 얘기하면 기둥 벽 이런 거 만들 때 왠지 무너지면 대박사건 날 것 같은 그런 애들 그 다음은요. 관자재라고 하는 건 이거를 이 분이 무슨 의미로 쓰셨는지는 조금 모호하기는 한데 관자재라고 얘기하면 관의 형태를 갖는 걸 관자재라고도 얘기합니다. 관의 형태가 파이프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기로 얘기하면 전선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도 다른 말로 관자재라고 얘기하면 저는 지급자재도 떠오르거든요. 어쨌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는 이렇게 어느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거나 어떠한 배관의 형태를 갖는 그러한 자재들은 반드시 품질보증 대상입니다. 검수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시방서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너무나도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어쨌든 이 파일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공부하셔도 좋고 사실상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조금씩 요약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교재를 읽어보기 원하신다면 한 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있는 거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거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상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는 문제풀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공사 시방서입니다. 자 제가 시방서 말씀드릴 때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어떤 거였냐면 도면의 그림으로 그릴 때 좀 짜증나는 것들 뭐예요? 꼭 글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모든 모든 것들은 뭐다? 전부 다 글로 표현한 걸 다 시방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사 시방서는 뭐겠어요? 공사에 필요한 모든 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 읽어볼게요. 자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정별 일반적인 기준을 기록한 기준이다. 결국은 기준 서류 공사 실시 목적이라든지 개요 진행 순서 그리고 공사 실시 기준 저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는 이게 중요해요. 실시 기준 얼마 이상 설치해야 된다. 얼마 이상 이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정확하게 좀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을 별도로 작성한 설명서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공사 시방서 지침서 설명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 설명서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서라는 것보다는 지침서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라모델 만들 때 설명서 그렇게 설명서를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설계 설명서는 이것만 나와 있어요. 진짜 목적 개요 진행 순서 주요 자제는 뭐가 쓰이는지 그런 것만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설계 설명서를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다. 그죠? 되셨죠? 우리는 공사 시방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방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방서는 우리는 키워드가 뭐예요? 표준적인 시공 기준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겠다는 얘기고요. 전문 시방서는 뭐가 있다?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하나의 특정한 공사의 시공이라든지 공사 시방서의 작성의 종합적인 시공 기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키워드가 뭐예요? 특정한 공사의 시공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나사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오른 나사가 아닌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는 나사예요. 되셨죠? 그러면 내가 오른 나사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 나사로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 부분만 왼쪽으로 돌려서 끼우라는 얘기를 할 때 자, 모순 포인트에 있는 나사는 왼쪽 나사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그런 개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자, 공사 시방서. 이건 뭐 공사의 특숙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설명한 걸 공사 시방서라고 한다. 거기에는 시공 방법이라든지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검사 등 그리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다 기술한 걸 얘기를 한다. 자, 우리는 찾는 거니까 잘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자, 기출문제는 또 이렇게도 나와요. 기출문제는요. 자, 이거는 실기, 필기 공통이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시방서랑 말도 나와요. 거의 표준 시방서에 같기는 한데 자, 한번 가보죠. 자, 비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방서.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표준 시방서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기술적인 거 싹 다 빠진 거예요. 아, 되셨죠? 그런 느낌? 그 다음 기술 시방서. 그러면 그 나머지 기술한 거? 좋습니다. 그 다음 특기 시방서는 특기 사항, 아까 말씀드린 거죠. 왼쪽 나사 있다고요. 왼쪽 나사. 공사 시방서는 공사. 특정 공사를 공사할 때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제가 짧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되셨죠? 왜냐하면 이걸 꼭 쓰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실기에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기 때 보시는 거고 지금 필기 때는 뭐만 보시면 돼요? 음, 이런 것만 보시면 내가 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시방서 검토. 그죠? 잘 돼 있으면 되겠죠. 아, 그게 다예요. 이 많은 내용은 그냥 잘 돼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좋은 느낌 있잖아요. 어, 설명서 잘 돼 있네. 여러분들이 뭐 뭔가 이렇게 프라모델이나 레고나 이렇게 되면 설명서 잘 돼 있네. 그럼 됐죠. 뭘 보고 조립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 안 받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시방서는 설계자의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계 도서에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을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재료 시공 방법들을 기술할, 기술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것이다. 되셨죠?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좀 넘어가죠. 자, 그 다음은요. 검토. 자, 일반적으로 설계 도면과 공사 시방서의 오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편하게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줄이자면 좀 나쁜 길이 촉박해서 설계자에게 묻지.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야근 철회, 요즘은 야근 철회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납기일에 열심히 아침부터 9시부터 정확하게 6시간 일하셔가지고 자, 설계 도서 납품하시고 공사 현장에서도 그 완벽한 도면을 받으셔서 시공도 완벽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유 업무 바쁘더라도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설계 도서의 검토를 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현장에서 병력자를 찾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에는 나오기 불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되셨죠?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벌써 다 흐름으로 기억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시 한 번만 좀 보셔도 괜찮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출문제 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